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실문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다가 올려놓은 자료인데요. 제 친구랑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이 친구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아마 이제 이 친구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 날 결귤 근로자 수당에 대한 오해가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노무사님이 써주신 얘기가 휴일 근로 수당이 휴일 수당이 붙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휴일 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해도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휴일 근로시 가산 수당이 붙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연결을 좀 해놓을 건데 휴일 근로와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는 게 유급휴일하고 유급휴일하고 무급휴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위에 붙여서 제가 연결해 놓을 건데 무급휴일은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 같은 달 얘기를 하고요. 8시까지 8시간이든 8시간 초과든 0.5만 해줍니다. 0.5배만 그런데 유급휴일은 보통 주휴일이나 법정휴일 같은 날, 공휴일 날 이런 날 얘기하죠. 그런데 공휴일은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휴일 근로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제 휴일 날 만약에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걸 유급휴일이라고 하고요. 보통 일요일이에요. 이때는 무급휴일 토요일 날 일하는 것보다 유급휴일 일요일 날 일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급휴일 날은 8시까지는 0.5배 그리고 8시간 넘으면 초과하면 1배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격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휴일 근로성이 붙지 않는다. 즉 0.5배, 1배 이런 게 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만 주죠? 1배만 주잖아요. 만약에 일근직 같은 경우는 1.5배, 8시간 초과할 때는 2배 그리고 야간 근로할 때는 2.5배 주죠? 이건 일근직하기 만약에 휴일 날 근무를 하면 이렇게 주죠.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의 격일 근로자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식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그래서 1배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시급 곱하기 하루 근무 시간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급 곱하기 하루 근무 시간 그 사람이 하루 근무 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판도라님 한 달 급여액으로 30으로 나눠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안 되는 게 왜 그럴까요?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 달 급여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야간 가산수당이 들어있어요. 야간 가산수당은 뭐죠? 통상임금이잖아요. 아, 통상, 가산수당이잖아요.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주기 위해서는 야간 가산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밑에를 좀 보자면 정야금이라는 직원이 한 달 급여가 240만원 기본급 재수당이 10만원 야간 가산수당이 30만원으로 해서 이분 급여가 28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평균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 직원의 하루 일당이 280 나누기 30 혹은 31일이겠죠? 그래서 30 나누기 9333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의 실제 계산식은요. 기본급 240만원과 재수당만 해요. 왜 여기에 보면 뭐가 빠졌죠? 야간 가산수당이 빠졌잖아요. 그죠? 240만원과 재수당 10만원에서 250만원이 기준 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간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250만원 여기 나왔죠? 250만원을 281.35로 나오는데 이 월소정근로시간 계산한 거예요. 그걸 나누면 8886원이죠? 250만원을 이 월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서 이 8886원이 나왔어요. 그거를 1소정근로시간 9.25로 곱해주면 82200원이 나와요. 금액 차이가 나죠? 11,133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그걸 나눔 30으로 하면 안되냐면요. 휴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면 안된다라고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근로시간만 넣는 겁니다. 만약에 250만원이다. 근데 30일로 나누면 8만8천, 8만3천, 330원이죠? 이거랑도 차이가 있고 만약에 7월이 31일이기 때문에 내가 31일로 하겠다. 그러면 8만645원이죠. 그래서 얘네의 계산식은 요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 내용을 드린 거 아니에요. 요 계산식을 드렸잖아요. 자, 휴게시간 1시간과 주간이 4.5시간이에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5.5시간이죠? 5.5공이죠? 계산을 한다 그러면 원래는 자, 월근로시간을 구할 때는요. 24시간에서 휴게시간 빼고 나누기 2 곱하기 365 나누기 12죠? 요렇게 해서 월근로시간을 구하고요. 이 일근로시간은요.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그래서 휴게시간 5.5공이죠? 요거 나누기 2를 하면은 일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요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250만원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250만원 나누기 281.35 월근로시간 그러면 시급이 나오고요. 이 시급에다가 실질적으로 그분이 일한 근로시간 곱해주면 그분의 시간을 수당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1.5배나 이런 거 해줬나요? 안 했죠? 1배만 해줬습니다. 1배만 해줬기 때문에 그냥 시급을 곱해준 거예요. 여기 있죠? 격일제 근무자는 2일치 근무를 하루에 하잖아요. 그래서 A조, B조 근로자 모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조, B조가 A조가 오늘 24시간 일하는 거는 내일 B조가 24시간 일한다는 기준화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휴게시간을 빼고 해줘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할 시급만 곱해줍니다. 왜 비번자를 주나요? 제63조 적용제의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 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에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 24시간 근무자는 실제로 내일을 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근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직원이 연차를 하루를 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차를 며칠을 빼죠? 이틀치를 빼죠? 왜냐하면 이분은 실질적으로 하루 근무를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이 사람의 실질적으로 하루 근무는 12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도 하루 쉬면 이틀치를 빼는 거예요. 이 직원은 오늘 이 A라는 직원이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일 쉬기 때문에 24시간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A와 B를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24시간 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2시간 일하고 다음날 12시간 일한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교대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3일 등 일정 주기로 근무 형태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주기 동안에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해당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합니다. 3일 주기가 8시간 24시간 만약에 휴무라면 여기서 실근로가 8시간이고 19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8시간 하고 19하고 더하면 몇이에요? 27이죠? 27을 3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3구 27이죠? 그래서 1명당 9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건 2015년 6월 1일 본부 근로기준정책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분이 12시간 12시간 0시간 이랬다면 24시간 이랬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 되는 겁니다. 신용복 씨도 마찬가지고 김종서 씨가 8시간 20시간 이랬다면 28시간 이 되는 거겠죠? 28 나누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9.33시간 이 되는 거죠. 이 뒤에 월 근로시간을 왜 구했을까요? 시급을 구해줘야 돼서요. 이분 역시 월간 통상임금 야간가산수당을 제외하고 240만원과 10만원이 250만원을 243.33으로 나누니까 시급이 10.274원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곱하기 8을 해서 휴일 근로시간이 나온 겁니다. 저희가 저희 카페에다가 엑셀공장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시 2교대 3교대 1교를 올려놨고요. 격일근로자 3교대의 계산법 노동부 답변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카페에 자료가 워낙 많아요. 좋은 자료 많으니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신 분만 준다던가 하지만 여러분 감식적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면 일한 분만 지급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30만원 남문도기 30으로 한다 가산수당이 붙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 지인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글을 썼고요. 여러분 그리고 휴일 근로수당이 붙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1배만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0.5배 1.5배 1배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이날만 유일하게 휴일 근로수당 붙습니다. 이날만 유일하게 근로하고 돈 받아요. 그리고 비번과 근무자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거 2교대 3교대 모두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다가 써서 드렸어요. 왜 이렇게 헷갈리죠?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하는지 오늘 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휴일 근로수당 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휴일 근로수당인 0.5배 1배 야간가산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이 뭔지 통상임금은 야간가산 가산수당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이해가 잘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계속 안 되시나 봐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노동부에다가 정확히 답변을 들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답변 다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노동부에 들었을 때는 이런 답변이니까 너무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